이장우 대전시장이 첨단 기술산업이 발달한 미국 시애틀의 벨뷰시를 방문해 지역 기업 진출과 대학 교류의 기반을 다졌습니다. 이 시장은 린 로빈슨 벨뷰 시장을 만나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며 양도시 간 우정이 끈끈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워싱턴 대학교 글로벌 혁신연구소를 사찰하며 카이스트, 충남대 등 대전대학들과의 교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